충격 센서 영역은 내장되어 있는 x by z 3축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이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감지값의 한계를 설정하는 메뉴로 해당 메뉴에서 설정한 설정값이 넘는 충격이 차량이 가해지는 경우 충격감지 녹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설정 한계값은 0에서 2000가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출고될 때 90, 90, 90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둔감하며 낮으면 낮을수록 민감해집니다. 설치된 위치나 차종에 따라서 감지값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에 맞는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정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리모커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설정값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움직임감도 충격감도 설정에 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